제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될 스마트 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. 추가 모집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지역 내 참여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기업 수도 제한되지 않습니다. 스마트 공장은 생산과 유통, 판매 전 과정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제조 시스템으로 참여기업에겐 최대 5천만 원의 공장 구축비와 전문 컨설팅이 제공됩니다.